Q. 하이키의 노래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하는 쇼케이스라서 좀 떨리고 설레는 느낌도 있는데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과 또 희망과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곡을 가져온 만큼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 보여드리도록 할 수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멤버들 기본 포즈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너무 반짝반짝 끝나고 있죠 우리 네 명의 멤버 청춘의 중심에 있는 하이키만의 청춘 드라마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자 두 번째 미니 앨범 서울 드리밍으로 돌아온 하이키 정말 건강하고 단단하게 내공을 쌓아온 하이키의 성장을 오늘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포즈로 한번 네 또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 하이키 네 우리 하이키의 시그니처 포즈죠 예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이키의 시그니처 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이키의 에너제틱하고 당찬 느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멤버들이 설렐까요 새로운 앨범 네 새로운 발걸음을 내리는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포즈 하나 더 가고 싶은데 자 이번 앨범에 조금 포인트 안무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챌린지가 또 네 진행이 되고 있죠 먼저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선공개됐던 불빛을 꺼트리지마에서 나왔던 동작 같은데요 네 뮤비를 보고 오신 기자님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볼까요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을 향해서 또 이번 앨범 포인트 안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지금 사진이 담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향해서 시선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보게 될 무대에서 네 이 포인트 안무 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좀 뭐 하트 아쉬우니까 하트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자 아마 단체 포즈는 아마 하트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쁘게 네 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실까요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 하트 네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에너제틱하고 스포티하지만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매력도 있는 하이키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자 하트 네 마지막까지 하트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무대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엘씨 가운데로 모시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포즈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이키의 막내 엘씨입니다 자 엘씨는 어마어마한 춤선을 갖고 있죠 하이키 퍼포먼스의 중심이 되는 메인 댄서의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플래시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불빛을 꺼트리지 마 네 플래시를 꺼트리지 마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 바라봐 주실까요 네 귀엽지만 카리스마 있는 막내 엘씨의 네 멋진 포즈 보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시그니처 포즈 갈까요 네 개인 컷에서 빠지면 또 서운하니까 네 시그니처 포즈 취하시고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니크하면서도 파워풀한 에너지를 장착하고 있는 우리 막내 엘씨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이따 무대에서 또 어떻게 발산이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살짝 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네 불빛을 꺼트리지 마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봤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면 바라볼게요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사실 우리 엘씨가 퍼포먼스가 강점이긴 하지만 또 이 음색도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낮은 톤의 음색과 발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죠 자 그대로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들 충분히 시간을 드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엘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요염한 슈가걸 네 멋진 포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네 사실 휘소씨는 뭐 도입부 장인 음색 치트키 뭐 여러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또 얼마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퀸덤 퍼즐을 통해서 최종 1위를 거머쥐죠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파워풀한 무대 매너와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음색을 정말 가감없이 뽐낸 그런 휘소씨의 무대였는데요 자 이번에 완전체인 하이키로 돌아와서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시선만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하이키 시그니처 포즈 갈까요? 네 네 고 런 하이키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앞서 옐씨와 함께 이제 동생 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우리 휘소씨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세요 네 퀸덤 퍼즐을 통해서 얼마나 더 성장했을지 이번 무대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포즈가 있으시면은 네 아 네 불빛을 바라보는 네 네 옐씨와 같은 포즈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부터 바라볼게요 네 귀엽게 인사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정면 아 죄송합니다 정면 바라볼게요 네 거기서 그대로 하트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시원시원한 웃음이 정말 매력적인 멤버죠 우리 휘소씨입니다 자 오른쪽도 살짝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드리밍 앨범에서 멋있는 또 매력을 뽑는 휘소씨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시간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휘소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멤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씨입니다 네 하이키의 세 번째 멤버 서희씨의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우리 하이키 멤버들이 입을 모아서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는 우리 리더 서희씨입니다 네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십으로 우리 하이키 멤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또 사랑스러운 매력도 있는 그런 멤버죠 자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서희씨 네 서희씨의 음색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매력적인 음색의 보컬 포지션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이키의 마법 같은 꿈속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시그니처 포즈 갈게요 시그니처 포즈로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면 바라봐 주세요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보고 시그니처 포즈 하이키 내가 하이키의 리더다 내가 하이키의 보스 베이비다 내가 정신적 지주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시선만 살짝 오른쪽으로 틀게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아 네 볼 하트 너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사랑스럽게 또 웃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이따 무대에서 여러분 우리 서희씨의 음색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는 멤버예요 자 이번엔 시선만 살짝 오른쪽으로 볼 하트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 발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충분히 시간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희씨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맞습니다 자 2023의 단발좌 리나씨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세요 네 하이키의 마지막 멤버 리이나씨의 개인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량하면서도 키치한 매력을 선보이는 네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멤버죠 자 이번엔 시선 살짝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 리이나씨가 네 별명이 또 알파카라고 네 자 이번에 시그니처 포즈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리이나씨도 모든 음역들을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소화하는 멤버인데요 또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멤버라고 합니다 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멤버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채로운 매력과 다재다능한 우리 2023 단발자 리이나씨입니다 자 마지막 포즈 저희 어떤 걸로 할까요 아 불 꺼트리지 마 불빛을 꺼트리지 마 좋습니다 네 또 지금 불꺼마 챌린지가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아 살짝 얼굴을 가린다고 하니까요 네 손을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 불빛을 꺼트리지 마 네 계속 뜨거워야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너무 예쁘게 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상도 화려해서 굉장히 반짝반짝 지금 리이나씨가 빛나고 있죠 자 시선 오른쪽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짝 불 꺼 마 불빛을 꺼트리지 마 포즈 네 예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이나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